예 반갑습니다 비제의 가르마구요 유튜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두루와 오늘 메뉴는요 새우볶음밥 얼마 전 제가 모르겠어요 이런식으로 되어있는건데 두팩을 넣은겁니다 230g 그러니까 460g 하고 미트볼 미트볼 토핑 그리고 제가 만든 어묵 순두부찌개 어묵 순두부찌개 예 그리고 녹차 성경... 아 성경녹차기 기마공 싱거울까봐 방송 왜 잘하냐구요 저요? 아닌데? 잘 먹겠습니다 형님들 누님들 동생들 잘 먹을게요 밥 먼저... 아 찌개먼지 먹어볼까? 아니 사람들이 시청자분들이 저 뜨거운걸 먹는거 좋아하더라고 제가 고통받는걸 좋아하시더라고 고통받는걸 그래갖고 오뎅 먼저 얘 콩콩이 왜 굴렀다? 어? 이야 역시 어묵은 부산어묵이요 역시 어묵은 부산어묵이지 어묵은 부산어묵 이렇게 해서 미트볼 음~! 음! 이게 뜨거운척 하지 말라고? 지금 안 보임? 보시면은 새우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어요 음~! 여보 왔어? 달랑달랑 안녕 여보 달랑달랑 안녕 아니 뜨거운척 같아요 남자예요 쟤 남자 진짜 오늘 추웠잖아요 눈도 많이 오고 뜨거운 거 먹으니까 쫙 풀리네 어제도 술방 했잖아요 속도 풀리는 거 같애 흠 근데 이거 밥이 별로 안되네 이거 사백 이거 햇반 두개 양 아닙니까? 두개 양? 잠깐만 이거 안 뜨거운척하고 안 뜨거운척하고 그러니까 무표정으로 먹어달라고 무표정 안 뜨거운척 음 저 연기 잘함 연기 잘함 할 수 있지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너무 뜨겁다 이거 너무 뜨거우니까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어우 이거 너무 뜨거워 조금만 이따가 일산둥 많이 온다고요? 저희 지역에도 지금 비 와요 아니 눈 와요 조금만 이따가 어우 너무 뜨거워 무생채 올리고 저희가 뜨거워요 호호 불어드세요 저런 분도 별로 없던데 지금 전국에 눈 오는 거 아니야? 아 오늘 찌개 캐리다 크리스마스 뭐하냐고요? 집에 있겠죠? 어? 어딘데 안 와요 어딘데? 이거 제가 보니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 같애 어우 저거 어제 술 먹어갖고 아우 해장되네 해장이 돼 술 먹어서 어제 엄청 뜨거운 건 아니고 그냥 먹을만해요 여보 너무 느끼지 말아요 알았어요 여보 덜렁덜렁 덜렁덜렁 안 느낄게 여보 서울 갈 일이 없어요 저 사는 거 대전 남자거든요 저분 방송 안 끼면 도시락이 먹죠 여수 살아요 아 제가 여수 한번 가보고 싶어 여수의 그 낭만포차인가 거기가 분위기 죽인대요 포차인데 바닷가 보이면서 죽인다고 하더라고 진짜 음 분위기가 죽인다고 누구랑 가게요 제가 얘기했대요 가고 싶다고 간다는 게 아니라 가고 싶다고 누구랑 가게요 전국 찌르지 마세요 별로라구요 아 분위기 좋다는데 르마 형 너무 섹시해요 키스해주세요 또 덜렁덜렁 냠냠이 안녕 노암동이 어디지 여수는 오동도 예 가사랑 없어요 나이 들수록 여자 만나기 힘든 듯 저는 원래 힘들었어요 솔직히 지금 더 힘들긴 하는데 원래 힘들었어요 저는 만나기요 여자가 저건 진짜 공감해 어릴 때는 뭐 술 마시거나 친구들이 막 아는 사람 불러 그러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그런 기회가 너무 적거든요 저 이러다가 평생 혼자 살 듯 진짜 맛있다 맨 4시간 대전 정모요? 했었는데 몇 번 세 번인가 정모는 하는 거 어렵지 않아 35번 넘어가면 소개팅도 없다 30대때는 선 많이 보지 않나 저는 선도 안들어와 오랜만에 왔는데 머리 위에 더 바보같아졌어요 바보야 나 너밖에 모르는 바보 이제 알았어 합동방송 할 사람이 없어요 덜렁덜렁 좀 그만좀 해 우리 언니님 이십이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유행원일 것 같다 덜렁덜렁 도돈님 어서오시고 갈마도 안살아요 덜렁덜렁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덜렁덜렁이 입에 뱄어 큰일 났다 덜렁덜렁 어떡하지 여보 때문에 그래 내일 시험이라서 시험 끝나고 다시 올게 가름마 여보 나가 너 제발 yah 덜렁덜렁 IC야 잘 안아가지고 아 궁금한게 저츠 viruses 저 친구 심리가 궁금해 남자인데 왜 닉네임 저렇게 했을까 가르마 여보로 저 친구의 심리에 참 궁금합니다 저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도 저거 받아주고 있어 막거리 짓 아닌데? 그냥 좀 무시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믿지가 않네 믿지가 않아 나도 이상하게 집중하고 있는 거 같아 솔로인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남자든 뭐든 여보인 덜렁이냐 덜렁이잖아 응 가르마 부인이 그거고 여자고 저 대위는 절대 아니에요 야 가르마 첩 있었거든요 가르마 첩 가르마 세컨 가르마 부인 근데 그 사람들 안 들어오더라고 변한 거 같아 마음이 저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거 같아요 그 사람들 안 보여주세요 다혜증 안녕 좀 있으... 좀... 그분 들어올 때는 좀... 그랬거든요 어그로 갔고 사람이란 게 사람이란 게 정 들었나봐 안 들어오니까 좀... 보고 싶은 그런 게 있다 가르마 가르마 엄마라고 바꿔... 우리 엄마랑 건들지마 새우볶음밥 이거 괜찮네 새우볶음밥 이거 괜찮네 그냥 괜찮아요 더 좋든 네 오 옙 섹시 아.. 기다려 다 먹었다 두루가 아 덜렁덜렛니 편견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